공모전 최종 결과는 사내 인기 투표로 정해진다는 거죠? 네. 새 작품 중에서 신제품으로 출시될 의상이 결정될 겁니다. 이야, 이 필정 씨 디자인이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을 것 같은데요? 아직 좋아하긴 일러요. 보니까 다른 후보들도 퀄리티가 좋더라고요. 이 실장 말이 맞아요. 뭐가 됐든 이번 신상은 꼭 성공을 거둬야 합니다. 오필정 씨도 끝까지 최선 다해봐요. 네. 어? 본부장님! 코피! 괜찮으세요? 외근에 야근까지 요즘 너무 무리하셨어요. 아... 난 괜찮으니까 일들 해요.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몰라요. 뭐죠? 검토해 주세요. 저... 몸에 무리 가게 일하지 마세요. 저거 말아요. 저거 말아요. 유경이 아버지하고는 잘 만나고 있어요? 네. 네. 그렇군요. 오빠, 코피 흘렸다면서. 괜찮아. 약국에서 사왔어. 마셔봐. 고맙다. 커피 마시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. 나가자. 좋아. 후원 아멘